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이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구요. 이와중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5%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이제 한 2-3 거래 정도 반등이 나와준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아질 수 있는 하루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에 비해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차익 매물도 없었었고 그렇게 들어온 매수 유입도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오늘 보시면 뭐 프로그램 매수가 12,000주 정도 들어와 주는데 정말 의미가 없고 한국 IMC 라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창고입니다. 단타 창고입니다. 그냥 본인들 본인들이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8,000주 찍혀 있는데 조금 이따 8,000주 매수하고 그러면서 거의 뭐 당일 거래는 이뤄졌으나 통합 수치는 0으로 맞춘다라든가 그냥 완전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신한 투하 증권에서 4만 7,000주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소량 단기성 물량이다 보니 오히려 이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제가 매수 유입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꽤 많이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입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는 게 정말 크리티컬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 기관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 외국인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들의 매수 유입에 들어와 줘야지만 올라가 줄 수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입이 들어온다라기 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 말은 즉 보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이 두산 그룹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밥캣과 로보의 합병 비율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시장에서의 분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이 메이저들 입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고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골치가 아플 거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보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이걸 다 던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호가창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핫하고 트렌디한 것도 아니며 거래 자체가 붙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보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지게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짝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합병 비율을 계속해서 강행을 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인데 이런 여론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빙제TV에서 무료 텔레그램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매일 아침 뉴스 시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무료 수천 종목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다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이렇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해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꼭 한 번씩 신청하셔서 혜택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